올해 전남은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잘 챙긴 한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랄남도는 이민년인 2022년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48존이 투자돼 건설되는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미래 주력산업인 에너지, 주요 SOC 사업, 환경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람도가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7대 핵심 과제를 정하고 가장 먼저 에너지와 항공, 백신 산업 등 미래 먹거리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상용화, 탄소중립특화단지 조성 등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와 전라선 고속철 조기 완공을 비롯해 무한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항만 개발 등 전남 SOC 르네상스가 펼쳐집니다. 전남도 방문회 운영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남북권 광역관광개발로 K관광의 세계화를 이끈다는 보관도 세웠습니다. 국가참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과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청년농업인 만명육성 등 미래생명산업이 농도 전남의 위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30년 염원인 국립의대 유치와 출산지원 확대, 전국 최초의 청년문화복지카드 도입 등 도민 행복시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호남 동서내륙관광벨트, 남이안해양관광벨트 등 남이안 남북권 초광역메가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제수도, 중부권의 행정수도의 버금가는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신환경수도 전남건설의 원년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